31번은 구매 연속인 디드로 효과 이 앞에가 그 내용이고 뒤에는 인간의 행동도 다른 행동으로 이어진다 경향은 어떤 경향이냐면 텐드2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지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 바뀌어도 뒤에 투부정사랑 같이 따라다녀 뭐뭐하는 경향 투부정사 왼쪽에 4나 5부가 나오면 의미상 좋아지 그러니까 이거 빼고요 경향은 어떤 경향이냐 또 다른 이걸로 이어지는 경향 그치 또 다른 이거를 야기하는 리드2 대신에 다 이런 단어들로 바뀔 수 있는 거 같이 외워놔 그 다음에 뭐가 또 다른 이걸로 이어지냐 하나의 구매가 또 다른 원 원은 purchase 대신 쓰인 거야 하나의 구매가 투부정사 왼쪽에 for나 of나 하면 의미상 좋아니까 은느니가로 해석하지 하나의 구매가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은 그치 그러니까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정해지지 않은 걸로 이어지는 거니까 on order가 된 거 t other나 other 이렇게 바뀌지 않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디드로 효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콜론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지 디드로 효과는 명시한다 언급한다 뭐라고 새로운 어떤 소유물을 얻는 것이 즉 purchase를 갖다가 그냥 내 단어로 쓴 거야 어 잠깐 구입하는 것이 구매가 종종 야기한다고 생산한다고 만들어낸다고 뭐를 어떤 소비의 어떤 소용돌이를 스파이럴이 나선 또 동그란 거 있지 또는 소용돌이 이 정도인데 spin이 돌다잖아 거기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create 다음에 s가 빠지면 안 되는 이유는 obtaining이 복수이 동명사 단수이기 때문에 대체 여기 that 은 종속 접속사로 쓰인 목적으로 쓰인 종속 접속사 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안치란 거야 새 소유물을 얻는 것이 즉 구매하는 것이 종종 만들어 낸다고 소비의 어떤 소용돌이를 그러니까 연세반응 같은 말이야 어떤 소비의 소용돌이냐면 이어지는 추가적인 구매들로 이어지는 소비의 소용돌이 이게 단수기 때문에 read 다음에 s가 붙은 거 빠지면 안 되지 위치가 당연히 that로 바뀌어도 되고 that이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그 다음에 that reads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오는 건 그냥 다 ing 현재 분사로 바뀔 수 있다 대개는 그렇게 하고 있어 reading 하는 어디로 추가적인 구매들로 additional 대신에 further 이렇게 바뀌는 건 되는데 further는 추가적인 의미로는 못쓰여 그러니까 이걸 바뀌면 안 된다 자 너는 이 패턴을 감지할 수 있다 모든 곳에서 이해가 나오지 너가 드레스를 산다 그리고 새 신발을 get get의 문맥적 뜻은 보이다 그냥 새 신을 사야 한다 그리고 귀걸이를 사야 한다 어떤 새 신발과 귀걸이냐면 매치하는 어울리는 매치가 맘먹다 외치가 짝이란 뜻이 있잖아 짝이란 뜻이 있고 시합이 있고 성냥 뭐 그런 뜻이 있는데 동사 뜻은 어울리다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시합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맘먹다 뭐 이런 시합이란 뜻까지 된 거고 여기서는 어울리다 투부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어떤 신발과 귀걸이냐면 어울리는 신발과 귀걸이들 또는 장난감을 산다 여기 앞에 게다가 또한 그에 더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 besides more, much more, further more, also 이런 것들 또한 장난감을 산다 너의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곧 너 자신을 발견한다 네 자신이 뭐하는 걸 구매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한다 이거 5형식으로 보는 게 일단 맞고 find a, b, a가 b 하는 것을 발견한다 대체 그래서 purturing이 다른 형태 to purturing, purturingist 이런 걸 바뀌면 안 된다 그 다음 yourself가 u로 바뀌어도 안 돼 너가 너 자신을 발견하는 거니까 다시 제기로 돌아오는 거니까 곧 너 자신이 구매하고 있는 걸 발견한다 뭘 구매하냐 모든 악세사리들을 어떤 악세사리? 그것과 어울리는 모든 악세사리를 구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다음 that의 설행사가 accessories 복수기 때문에 go가 된 거고 that go 당연히 that이 which로 바뀌어야 되고 한 단으로 그냥 going 해야 되는 거 알지? going with it 그것과 어울리는 go with가 그냥 한 단으로 suit이야 뭐뭐와 어울리다 그것이 연쇄 반응이다 구매의 연쇄 반응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한 가지를 구매했을 때 다른 것을 연달아서 구매하게 되는 이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구매하는 내용은 아예 안 나와 그렇지? 많은 인간의 행위들도 따라간다 이 사이클 이 사이클이니까 돌아가는 거지 연쇄 반응은 너는 종종 결정한다 뭐하자고 다음번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 의문사퍼로 스투브 정사 나오는 건데 이게 what doing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뭐의 근거에서 네가 방금 끝낸 것에 근거해서 doing 하는 거를 네가 방금 끝낸 것에 근거해서 대체 여기 what은 무엇이 아니라 뭐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고 근데 이게 that이 목적격이기 때문에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가 그냥 생략돼서 the thing으로 돼야 되지 정리할게 what을 두 단으로 the thing 세 단으로는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 그 다음 finish 다음에 투브 정사 나오지 못하지 뭐뭐 하던 걸 끝내는 거니까 finished doing 이렇게 된거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화장실에 가는 것은 이끈다 이끈다 이어진다 그치? going이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투브 정사 투고로 바뀌어야 되고 화장실에 가는 것은 이어진다 뭐로? 씻고 너의 손을 말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투가 전치사 투이기 때문에 wash it dry 이 동사원용으로 바뀌면 안 되지 자 그런데 그것은 너에게 상기시킨다 위치가 계속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그냥 본다고 보면 돼 그치?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보는 거라 and it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that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치? 뭐 화장실에 가는 거 이걸로 해도 되고 앞에 문장 전체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 자 그 다음 상기시킨다 너가 너에게 상기시킨다 뭐를? that 이하를 a가 간접 목적어 that이 you가 간접 목적어 that이 직접 목적어로 쓰인 거야 이거 갖다가 이건 지금 4형식인데 5형식으로 바꿔서 and it reminds you to put 여기를 갖다가 그냥 that you need to 다 빼버리고 that you remind you to put 이거 빼버린다는 얘기다 하나 더 need to도 맞고 need도 맞아 need는 동사로도 쓰이고 조동사로도 쓰여 조동사로 쓰이면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 동사 원형 그대로 내비두면 that you need put that you need to put 둘 다 맞다 그 다음 여기 that은 종속 접속사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위치나 왓으로 바뀌면 안 되지 자 그런데 그것은 너에게 상기시킨다 뭐를? 너가 더러운 타월들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디다가? 어떤 세탁실에다가 런쥬리는 세탁물 즉 세탁할 빨래감 이것도 되고 또 세탁소, 세탁실 이것도 된다 자 그래서 너는 더한다 세탁 세제를 어디다가? 쇼핑 리스트에다가 그리고 기타 등등등 대체 add가 더한다니까 당연히 include 포함한다 바뀔 수 있고 어떤 행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happen이나 occur 마찬가지 100%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 때 어떤 행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말로는 되는 것도 같은데 영어는 수동 때 절대 쓰면 안 된다 아이솔레이션 고립 속에서 분리 속에서 자 이게 혼자서 별개로 이너베큐 이게 수동인가 고상, 모의고상인가 수동이 나온 것 같아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비슷한 뜻으로 쓰인 거다 즉 이너베큐 베큐이 진공 상태인데 이게 그냥 독자적으로 홀로 그렇지? 고립돼서 이 뜻으로 쓰인다 바뀔 수 있으니까 알아둬다 각각의 행동은 당연히 each 다음에는 100% 단수명사 나오고 단수니까 당연히 become that mess가 붙은 거지 각각의 행동은 신호가 된다 어떤 신호냐 다음 행동을 촉발하는 야기하는 초래하는 대체 that이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그 다음에 that triggers 이것도 당연히 현재 분사 Triggering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고생했다